드라마의 드라마 아 넓이가 뜨거웠네요. 네. 아 후기분 어떻게 잘 지냈어요? 네 아 저는 뭐 감기 때문에 좀 걱정했어요. 아 불글렸어요? 왜요? 왜요? 무슨 얘기를 해요? 아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여태껏 형님이 나오신 드라마 다 봤어요 안 봤어요? 그리고 또 워낙 할리우드 스타다. 그쵸? 일본 친구들한테 손을 올려주세요. 모두 미사하고 계세요? 아 네. 한국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일본의 미사는 한 입에 입에 입을까요? 일본에서 이렇게 대단하셨어요. 한국이야!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음원 정말 크게 외쳐주시면 제가 큰소리로 노래 불러 드릴게요 알았죠? 2층에 계신 분들도 응원해 주실거죠? 네! 응원해 주세요 자 그럼 저는 이만 엑스티즈로 하고 형님과 동무대 같이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만 갈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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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셨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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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10회가도 드라마 촬영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셔야지 제가 열심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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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게임을 하나 할테니까 같이 하실래요? 네 자 그러면 제가 게임을요 할텐데 한 분에게 제가 애장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 뭘 찾으면 될까요? 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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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옷 얘가 입을게 없어 어 야 뭐가 모르겠어 모임더 프로젝트 해야 돼 외국분들은 어디 나라분들일까요? 맞혀보세요 누구예요? 감사합니다 어디서도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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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도 땡큐 여기 땡큐 윤석연 형님의 이 벨트 내기할까요? 스타레슨이라도 하나 자 그러면 자 그럼 윤석연 형님의 생일 맞추러 갈까요? 맞춰봐요 나 나 나 아니야 나 나 나 나 어? 야 여기다 신경아 어디 열었어? 아 머리가 좋아요 핸드폰을 방금 열었어요 아 저분한테는 제가 잠깐만요 우리 대표님 자켓 드릴까요? 그니까 그니까 자켓 드릴게요 자켓 드릴게요 어떡해 야 야 하다 하다 아 하다 아 엄마 야 미난별 스틱을 아 아 아 야 야